안녕하세요. 집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최소장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데아 커피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코너 건물이며 횡단보도 앞에 있고 주변 커피숍이 없어서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점심시간 때 가보시면 빈자리가 없습니다. 한계호실 매매이며 층고가 높아서 복층으로 만들어 사용중이구요. 전용면적 99제곱미터 30평 공급면적 161.1제곱미터 48.7평입니다.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0만원입니다. 실투자금 6억원 전후이구요. 은행감정가는 13억원이고 매매가 13억 5천만원입니다.